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지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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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이잖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부장님한테 혼나겠는걸? 도대체 여보는 왜 안 깨워준거야? 지각 몇 시야? 아저씨 지금 몇시예요? 지각아! 지각이다! 지각이다! 엄마~! 왜 안 깨워졌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엄마 때문에! 미안해 왜 안 깨워졌어요? 엄마가 깜빡깜빡해 왜 안 깨워졌냐고요 엄마야 미워! 밥먹잖아 다 아 싫어 밥먹은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늦게 깨워줬고 맞자 맞자 에이 진짜 엄마한테 다 막했어 오늘 하루 아 나 진짜 엄마 때문에 나 선생님한테 혼낼 수도 있단 말이야 오늘 첫 번째 체육시간인데 안 먹어 안 먹어 몰라 안 먹어 안 먹어 빚었어 빚었어 어떡하지 여보 밥먹어요 밥먹고 가 여보 왜 안 껴준거야 도대체 왜 안 껴준거야 어? 밥하다가 깜빡깜빡했어 미안해 됐어 나 출근할거야 아 여보 왜 안 껴준거야 도대체 늦었잖아 미안하다니까 나 요즘에 진짜 깜빡깜빡해서 그래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아 나 늦었어 나 이제 출근해야 돼 아 여보 그래도 항상 하던 그 볼 뽀뽀는 해주고 가야지 자 여기 볼에 뽀뽀? 어디서 나이 먹어서 꼴깝이야 나 죽어날거야 아 진짜 왜 늦게 왜 이렇게 늦게 깨운거야 아휴 진짜 속상해 죽겠네 아휴 아휴 어떡해 애들하고 애들아빠 깨우는걸 깜빡했네 아휴 밥해놓은거는 내가 먹어야겠네 아휴 미안해서 어떡한담 아 근데 이렇게 밥을 차려놨는데 밥도 못 먹고 급하게 나갔네 괜히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휴 애들 막 애아빠랑 애들 지각해가지고 많이 혼나는거 아니야 미안하네 아휴 다 먹었다 이거 치워야지 리 설거지하자 으으으 아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which 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맞다! 이제 빨래 밀린 것도 좀 해야 되긴데 아 청소하러 가야겠다 아우 애들아빠하고 애들 급하게 나가느라 그리고 빨래를 그냥 옷을 휘휘 던져 놨네요 허물처럼 아휴, 청소해야지.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해야지. 아, 이제 빨래도 다 돌렸고. 이제 위층과 가지고 애들 방 청소 좀 해야겠다. 어디 보자. 청소할 게 뭐가 있나. 어? 어이, 뭐야? 요래랑 봄수 학교 준비물인데? 이거 안 챙겨고 왔었네? 아침에. 아휴, 내가 못 깨워져가지고. 아이, 어떡하지,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휴, 안 되겠다. 음... 오늘 학교에 아들, 딸한테 학교 준비물 이거 챙겨주러 가야겠다. 에휴. 음... 요로하고 봄수 준비물 갖다주러 가기 전에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나가야겠다. 아휴, 근데 옷이 왜 다 이렇게 헤졌어. 아휴, 이거라도 입어야지. 요즘, 요즘 애들은 어? 엄마가 이쁘게 꾸미고 학교 오지 않으면 쪽팔려 한다니까. 에휴, 가야지. 자... 에휴, 바둑아! 엄마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어휴, 으에이. 음... 으음... 으음... 어휴... 으음... 으음... 어휴... 으음... 으음... 으으음... 으음... 으음... 여기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네. 아휴, 오랜만에 와 본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 잘 챙겨주고 있겠지? 쓰읍... 아휴, 내 몸에 서 냄새나는 거 아니야? 아하 괜찮겠지 아 갔겠지 지리해 하 oportun 아들 뭐야 여기서 엄마도 Sur Victoria 아들 뭐야 보람 뭐야 엄마야 엄마 나와 나와 쪼팔리게 왜 왔어요 그녀 아니 아니 아ибо 아들 이거 준비물을 놓고 뭐야 이거 김치국물이 뭐야 이거 김치냄새 나고 뭐야 이게 김치국물이 묻어있었네 몰랐지 엄마는 진짜 쪽팔리 친구들이 보면 어떡해 왜 친구들이 보면 뭐 어때서 아들 친구들이니 얘들아 안돼 안돼 이거 준비물 주려고 빨리 가 엄마 알았어 친구들 소개 좀 시켜주면 안돼? 우리 엄마 쪽팔려 죽겠네 진짜 가 빨리 아 알았어 김치냄새야 김치냄새 아유 알았다니까 아이씨 아냐아냐 엄마 아냐 우리 엄마 아이고 가정부 우리 가정부 아휴 엄마가 그렇게 쪽팔린거 하긴 그런 나이쯤 되긴 했지 아휴 그렇게 김치국물 냄새가 많이 나나 아휴 옷 좀 갈아입고 갈걸 보면서 쪽팔리게 nächsten 집에 나가야지 아휴 아휴 격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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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겠다. 근데 왜 갑자기 비가 온대? 불안하게. 어, 귀여운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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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